한라봉 꽃냄새가 되게 좋네요 원래 이렇게 꽃냄새가 좋습니다 아카시아 냄새가 나는데요 취약인데요 꽃이 너무 많이 폈어요 어느정도 일정선만 놔두고 다 젓갈을 해줘야 한라봉은 이제 처녀생식을 합니다 수정을 안하고 그냥 저기 처녀가 열매를 갖는거죠 일감류는 수정하면 씨가 생기는데 상품 버려요 씨 생기면 씨가 안생기도록 테스트 해놨어요 기가 막히죠 요 수술은 소용이 없고 요 암술 밑에 자방 자방이 커져서 꽃이 되는거죠